공병호 TV의 공병호 한박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1978년도에 강화군 관할 주소로 등록한 무인섬입니다 한국국토지리원 자료에 기반한 지도에는 북방항계선 NLL의 이남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한박도 논쟁의 핵심은 북한이 이 섬을 무단으로 점검해서 군사 요충지로 만들었고 그 시점은 문재인 정부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입니다 국방부를 일지하고서도 국민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 24일 주간 조선이 대한민국 주소지에 북한군 주둔 서해 NLL 한박도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한박도 무단 점검은 예사론 문제는 아닙니다 외그룸과 한박도에 설치된 30에서 60km가량을 탐지할 수 있는 일제 레이다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이다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과 광화도 그리고 인천항반이 모두 다 탐지벌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에 남한과 국지진이 벌어졌을 때 50km 채 떨어지지 않는 인천국제공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렇게 손쉬운 거리에 군사 요충지를 북한이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장사포의 경우에는 영종도 훨씬 이남까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지는 안보상의 한국이 불이익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300mm포나 스커디 미사일로 80km 남짓 떨어진 서울시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설물인 공항에 1시간 내로 섬내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보급을 받아 보병 상륙이 가능하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대처 방안은 치극히 아니랍니다 2019년 9월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한박도 군사 요충지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분격시킵니다 남북군사합의세 해설소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북한이 어겼다는 것이죠 남북사에 맺어진 한박도 도발은 군사합의 위반 엄연히 군사합의 위반인데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를 협상해서 얻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다른 협상을 통해 또 다른 것을 얻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얻어가게 됩니다 북한의 군사 요충지와 서해안에 대한 군사 요충지와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15년도에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갈도를 요시화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갈도 동쪽의 아리도를 요시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동쪽에 있는 강화도 인근의 한박도에 간척소와 레이더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연평도에서 한강 하구를 잇는 일종의 해상방어선 해상공격성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고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한반도에 적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은 북한과 중국사의 미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단 그 종류의 심리전과 그 다음에 정보전과 군사전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박도 논쟁은 또 한박도의 군사 요지하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서 한반도 적하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한국 국방부 장관은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인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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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